안녕하세요. 러브애병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실이 들어오는 실 입보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말목 실이 지금 공방에 넘치도록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밝은 색상이랑 새로 들어온 색상들이 있어서 든든하네요. 그리고 양말목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색상 분류와 또 먼지 제거 작업을 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지금 먼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번 이상씩 먼지 제거 작업하고 고온으로 해서 살균 소독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테이블에서는 색상 분류 작업을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색상 분류를 해서 이렇게 지금 포장한 상태입니다. 색상 분류를 지금 부지런히 오늘 새로 들어온 실들이 있어서 밝은 색상이 드디어 좀 더 넉넉하게 들어왔고요. 오늘 색상 분리 작업을 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색상 분류 작업을 해주세요. 색상 분류 작업을 하여 색상 분류를 위해 색상 분류를 할 수 없는 색상 분류 작업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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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목 실 들어온 날 여러분들께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